명품화숭 시간을 거슬러 태고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화순은 돌문화의 보물창고입니다 북면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 3000년의 신비를 간직한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군 화순의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천불천탑의 운주사 거기에 천년 전 한 조각공의 섬세한 손길이 담긴 신라 최대의 걸작품 철감선사탑과 철감선사탑비 고든 절개가 학문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시대를 움직이는 사상들이 움트고 꽃을 피운 자리 화순 화순 구석구석에는 깊고 진한 역사와 문화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려한 명품 자연을 벗삼아 화순에서 논일다 방랑시인 김삿갓의 방랑도 멈추게 한 천하제일경 화순적벽 육당 최남산은 화순적벽을 조선의 식경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화순의 정자들 화순이 낳은 한국서양화단의 검옥 오지호 화백 화순에서는 수려한 풍광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향기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김삿갓이 거닐었을 동봉면 연둥리의 숲정위 봄이 오면 전국의 사진작가들을 가슴 설레게 하는 세량지까지 이 모두가 화순이 품고 있는 보물입니다 몸과 마음이 여유롭게 쉬어가는 곳 명품 화순의 자연 속에서 온 가족이 힐링여행을 즐겨보세요 명품 화순에서 건강하고 맛있게 즐긴다 화순 전통시장에서 화순의 건강한 맛과 순박한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을 만나보세요 기름진 땅과 햇살 그리고 화순 사람들의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최고의 맛 명품 화순이 키운 명품 먹거리가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사계절 축제의 향연 속으로 해마다 꽃피는 봄이 찾아오면 화순 곳곳에서 열리는 철축제를 시작으로 운주문화재 고인돌 문화축제로 이어지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한마담이 펼쳐집니다 화순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힐링푸드 페스티벌 그리고 가을 향기 가득한 도심 속 국화향연까지 명품 화순에서 펼쳐지는 명품 축제들을 만나보세요 살기 좋은 고장 명품 화순 화순 생물산업단지 내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과 화순의 둥지를 튼 전남대 의과대학은 아시아 제일 의료관광도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 스포츠, 의료, 관광, 문화, 휴양이 하나된 웰빙 문화관광도시 화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꿈을 심는 교육 잘 사는 농촌을 위한 고소득 농업환경 조성 그리고 풍요로운 내일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인간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매력적인 문화가 있는 곳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화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깊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전라남도의 중심 지금 명품 화순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효과공원 지원운사회 지원운사회 감사합니다.